안녕하세요. 여섯이 내 다육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많이 많이 함께 해주세요. 아이고 오늘은 알사탕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농장에 가서 하나, 하나 데리고 온 아이인데 저도 이제 다육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을 보내면서 아 진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만큼만 키우자 이렇게 조금 마음을 또 먹고 있고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예쁘게 키워서 보여드릴 수 있는 아이들 위주로 좀 잘 키워보자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화분을 좀 선택을 하는데 원래 다른 화분 선택하려다가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아 또 이렇게 해보니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이 옆으로 이렇게 좀 많이 퍼져 있는 아이여서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화분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예쁘게 제가 한번 심어줄 거고요. 지금 좀 물이 많이 말라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조금 이제 좀 아쉬운 게 지금 통통하게 조금 살이 오른 상태에서 살짝 말라 있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서서히 날씨도 더 추워지고 지금 물을 한번 더 먹여서 말렸다가 심어주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많이 말라져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완전히 털어주고요. 한 2, 3일 정도만 있다가 좀 물 줄 생각이에요. 네 요거는 지금 깍지벌레가 있는지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은지 요것만 이제 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자구가 많이 올라온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너무 무리하게 저는 완전히 다 털지는 않겠습니다. 요렇게 밑둥만 굵은 오래된 뿌리들만 요렇게 정리를 해주는 걸로 하고 분갈이 하려고 해요. 요렇게 해야 지금 요렇게 올라와져 있는 자구들이 막 흐트러지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자구들이 좀 많을 때는 되도록이면 요 모양을 좀 유지를 하면서 심어주는 게 좋아요. 너무 깔끔하게 털어준다고 여기저기 손을 많이 대면 이 수영이 완전히 네 막 틀어지는 거 아시죠? 조심조심 지금 자구들이 동일하게 그래도 환경이 되게 좋았나 봐요. 네 요 상태에서 아주 예쁘게 네 성장을 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핀셋을 네 핀셋으로 요렇게 밑둥만 이렇게 심어주고 대신에 지금 자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너무 위쪽으로 심어주는 것보다는 어 자구들의 그 밑둥 뿌리까지 크게 좀 잘 잠길 수 있도록 살짝 원래 있었던 깊이보다 조금 더 심어주는 게 네 훨씬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야 마사를 이렇게 좀 섞어서 네 앞쪽으로 사실 요런 거는 그냥 수영 자체가 너무 예뻐서 제가 알사탕이 있어요. 요거 지금 알사탕이에요. 알사탕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수영은 진짜 놓치기에 너무 아까운 거죠. 이렇게 수영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이렇게 또 그 자구들이 굉장히 균일하게 어 마치 이렇게 누가 속가준 것처럼 균등하게 지금 올라와 있어가지고 요런 아이들이 이제 한꺼번에 좀 목질화가 잘 되면 훨씬 더 예쁘게 성장을 하고 알사탕을 키워보니까 입꼬지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잘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또 예쁜 아이들이고 적당하게 지금 자구들이 성장을 아주아주 잘했죠. 네 요렇게 자라다가 목대가 이제 라울같이 목대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렇게 오글오글하게 모여져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요 아이들이 이제 수영이 좀 퍼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제 속아주는 단계가 지나서 성장을 한 그런 모습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진짜 입꼬지가 잘 돼가지고 요런 거는 이 뒤쪽에다 그냥 놔줘야겠네요. 예 입꼬지 입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거의 뭐 100% 예 입꼬지가 되는 것 같고 이 줄기 사실 이 줄기 자체내에서 굉장히 자구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사탕은요. 좀 작은 거 구입을 하시더라도 아이고 아이고 네 작은 거를 하나 구입을 하시더라도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군생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아유 네 예쁩니다. 예쁩니다. 여러분 예뻐요 예뻐요. 지금 이제 물 한번 주고 음 이제 물 들이면 물이 빠르게 들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뿌리를 좀 잘라 주었고 또 새 뿌리가 나오는 시간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 뿌리가 나올 때에는 이 다육이들이 이렇게 예뻐지고 물드는 데에다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뿌리를 좀 잘 내고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줄기나 입장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뭐 빠르게 든다기보다는 음 이제 예쁘게 잘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에 음 아이들이 네 그렇게 좀 건강해집니다. 대신에 이제 뭐 늦가을 제가 볼 때는 초겨울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짝 좀 핑크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요렇게 네 요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이 타원형 화분이 조금 더 음 톤이 진한 아이가 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지금 아시아탕 자체가 막 핑크빛 그리고 뭐 이렇게 진한 색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요런 꽃들이 조금 더 진한 화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타원형 화분을 찾다 보니 여기에다가 딱 심어 주었는데 아유 그래도 뭐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수영이 진짜 예쁜 아이여가지고 예쁘게 다지면서 네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자주 제가 네 영상을 통해서 안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아 여러분들의 다육이들 중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또 자구들이 뿜뿜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알사탕처럼 자구들이 잘 나오는 다육이들이 있다면 댓글로도 많은 정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